안녕하세요 단순입니다 오늘은 제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영상을 올렸는데요 처음 시작은 호기심이었고 두번째는 진지했고 세번째는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오래된 제 팬분들은 제가 유튜브 채널이 이게 처음이 아닌 걸 아실 거에요 이 채널은 제가 세번째 도전만에 이렇게 성장시킨 채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세번째 다시 도전했을 때 그 간절함이 지금의 이 채널을 있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세번째 채널을 만들 때는 더 이상 주위에 알리기도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더라구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누구도 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신경쓰지 않으니까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그런 모습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구요 채널이 성장하는 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포기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저도 두번이나 시작했다가 포기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채널이 성장해도 사실 마냥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컨텐츠에 대한 고민입니다 1년 이상 매주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다 보니 항상 새로운 컨텐츠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채널을 만들 때 꾸준하게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컨셉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서 브이로그를 선택을 했는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매일 하는 일을 영상으로 담으면 되니까 이거야말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매일매일 영상을 찍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영상을 업로드하는 날엔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유튜브가 요즘 영상을 올릴 때마다 실적 비교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좋은 결과물이 있는 영상을 연구해서 그렇게 꾸준히 올리라는 좋은 의도이지만 실적이 안 좋을 땐 상당히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더라구요 직장 상사가 한 명 생긴 기분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 자체가 많이 엉성해 보이겠지만 저도 나름 엄청 연구를 합니다 유튜브 운영에 관한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여기저기 참고도 하고 탄비님들이 댓글로 지적해주는 부분도 고칠 수 있는 건 고치면서 최대한 모든 분들이 보기 편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서 저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화요일날 올리는 단순세이 영상은 항상 마지막에 끝이라는 멘트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기억해주시고 좋아해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영상의 흐름을 끊는 것 같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멘트를 넣게 된 것도 영상을 제작할 때 자기만의 시그니처 같은 걸 넣어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고 해서 제가 고민고민 끝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에게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재미있다고 해주시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레이션도 사실 제가 아나운서도 아니고 발음도 어눌하고 또 사투리도 섞여 있어서 듣는 분들 입장에서 엄청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관련 악플도 몇 개 달려서 나레이션을 하지 말까 생각을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영상은 얼굴을 공개하고 영상을 올리는 게 구독자들의 신뢰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안되면 목소리라도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막만 들어간 영상은 유튜브 자체에서도 지향한다는 얘기가 많아서 저도 제 목소리가 어색하지만 열심히 나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제 영상에 대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단비님들의 의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피드백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혹시 불편하거나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은 많이 남겨주세요 그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고쳐나가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 속상해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수익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정도 뷰로는 최저임금의 월급도 나오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쉽게 돈을 번다고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짜 억울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분들은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단돈 천원이라도 벌어보고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유지해 나가는 이유는 오프라인으로 뭔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유튜브를 하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입니다 말이 쉽지 자영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몸소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수익적인 부분보다는 내가 만든 컨텐츠를 공유하고 거기에서 얻는 긍정적인 에너지들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로 이 정도 버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1년 안에 수익 창출만 해도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 일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퇴직 후에도 다양한 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흐름은 온라인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능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나와 온라인을 연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더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대신 좋은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라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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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